안녕하세요. 표만드는 남자, 비교하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생방 때 자주 요청받았던 3070 품질 비교표를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선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편인데 하도 요청을 많이 하니까 조금 일찍 올려드렸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일단 자체 테스트 결과가 제 입장에선 18종밖에 쌓여있지 않아서 3080대랑 다르게 조금 데이터가 부족해요. 여러분이 인기 제품만 자꾸 주문을 하시고 제가 빌릴 수 있는 거나 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약 18종 정도만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데이터 중에 온도하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쿨엔조이, 쾌이사존, 테크파워드 등의 국내 해외 리뷰를 참조해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나중에 자체 테스트가 완전히 무리겠고 한 90% 가까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제가 테스트한 결과값으로 어느 정도 바꿔놓거나 아니면 같이 버무려서 만족시켜 놓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를 보여주기 전에 앞서 신성조가 맨날 점수 매기던데 그거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는 빨강, 노랑, 녹색 기준으로 좋습니다. 빨강이 가장 좋은 제품을 표기를 해둔 거예요. 그 부분을 전원부 빨간색을 해놨다면 전원부 가장 좋은 애예요. 이거는 3점, 노란색은 2점, 녹색은 1점 정도로 보시면 되고 흰색은 평균 이하 혹은 안 좋은 제품들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평균 이하 1만원 차는 녹색이고 3만원 이상 차이 나면 노란색, 5만원 이상 차이 나면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뒀습니다. 5만원 이상 차이 나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겠죠? 노란색만 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평균 데시벨이나 평균 온도 이하도 다 녹색으로 칠을 해뒀고요. 전원부가 파운더스 에디션 이상의 품질을 가지고 있다면 녹색 3페이지 이상의 윗급이다 라고 생각하면 노란색, 5페이지 이상 차이는 빨간색입니다. 아니 저번에 그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그 캡 종류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나고 그리고 모스펫 종류에 따라 품질 차이가 난다고 서로 효율도 다르고 뭐 수명도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번에 그걸 무시했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거의 비슷한 등급의 캡시터와 모스펫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숫자로 여러분한테 계산해 드렸다 보시면 될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과는 백풀과 LED가 달려있으면 추가 점수 1점씩 줬습니다. 안 달려있는 애들도 있죠. 물론 이게 얼마나 화려하냐? 어떤 애들 또 LCD 창을 넣어놓기도 하죠. 그런 것까지 다 추가 점수 주면 되겠지만 일단 그거는 너무 주관적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점수는 그냥 1점씩 줬다고 보시면 될까요? 히트 파이프라인 펜 개수는 사실상 쿨링 솔루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온도 점수를 이미 측정했잖아요. 근데 저 크게다가 저 개수 많다고 점수 더 주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점수에서 제외를 했고요. 현실점에서 테스트 온도와 소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해외 리뷰를 참조해서 넣어둔 거니까 나중에 되서는 조금 점수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저와 함께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 혹은 추천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엔비디아 파운더스 에디션 펜균을 한번 봅시다. 파운더스 에디션은 9 플러스 2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D2는 아시다시피 비디오 메모리에 할당되는 거고 9페이지 전원부가 GPU에 할당되는 거 있죠. 부스터 클럭은 1725고 펜은 2개 전원은 8핀 하나 정확히 말하면 12핀이에요. 12핀인데 8핀 하나 꽂아서 전력을 변환합니다. 총 4개의 히트 파이프 백풀 LED는 없고 전력 소비는 220 정도가 최대치로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별도로 수동 조절하지 않으면 220일 거에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파운더스 에디션은 다수 높은 편이라서 72도 정도를 보여주고요. 실내 온도는 약 24도? 쯤에서 한 72도쯤 나올 거에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37.5dB인데 좀 조용한 편에 속해요. 대부분 제품보다 얘가 오히려 조용하다 보시면 되는데 온도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니까 큰 장점이라 보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죠. 밑에 거는 평균 값이에요. 65도가 평균 온도고 42dB이 평균 소음이고 펭개수는 대부분 3개고 부스터 클럭은 1770 정도가 되겠죠. 가격은 72만원 정도가 평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EMTEC 지포스부터 차례대로 얼마나 평균치보다 좋은가 확인을 해볼까요? EMTEC 블랙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가격 자체는 평균가보다 약간 쌉니다. 많이 차이 났나요? 그리고 전원부 MOSFET과 CAPCET는 10 플러스 2로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1페이지가 많은 편입니다. MOSFET는 동일한 걸 사용했어요. 코어 부분에 50A 정도 더 추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겠죠. 부스터 클럭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50 높은데 평균치보다는 약간 낮은 편에 속해요. 뭐 4, 5차이니까 크진 않겠죠. 펜은 3개 사용하고 있고 전원은 8 플러스 판 백풀은 금속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질을 쓴다고 하네요. LED가 옆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LED로 약간의 튜닝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AS는 사실 이거 좀 주관적이니까 여러분 점수에서 빼고 보셔도 좋은데 ENTAC이 없게 TOP이라는 거는 보통 이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베리구시라고 하면서 2점을 주긴 했는데 여러분은 AS 크게 신경 안 쓴다면 점수를 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 2점이나 줬어요. 자 그럼 총점은 7점 AS 점수까지 다 포함해서 7점 정도 줬다고 보면 됩니다. 밑에 터보제시나 블랙몬스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원부가 좀 더 좋아졌어요. 2페이지 추가되고 대신 가격이 꽤나 많이 차이가 나죠. 5만원 혹은 2만6천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는 40클럭 정도 올라갔는데 이게 크게 체감 안 들까요? 사실 뽑기운이라서 뽑기운 좋으면 셋 다 비슷하게 나오긴 해요. 백풀 LED 같은 게 조금 더 화려하게 들어가 있긴 합니다. 양 제품 다. 그리고 ENTAC 유통인 건 똑같고 전력 소비량 한계치가 조금 넉넉하게 풀려있어서 최적 클럭을 조금 더 잘 유지합니다. 여러분 수동 오버 할 때도 약간 유리하고요. 다만 소음이나 온도가 평균치보다 낮지는 않아요. 블랙몬스터 같은 경우는 평균치 정도에 속하고 오히려 터보제시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데 이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일단 제가 아직 테스트를 못 마쳤어요. 마치고는 안 돼요.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두 가지 제품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80 할 때는 터보제시 사실 블랙몬스터보다 잘 나왔는데 쾌종 거 보니까 빌몬이 좀 더 잘 나오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쾌종 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제품마다 편차가 있어요. 똑같은 제품을 써도 온도 편차가 1,2도씩 나거든요. 소음도 1,2도씩 나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마 썸을 발렸는 형태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GPU 수율에 따라서 온도가 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양하게 체크해서 넣은 건 아니니까요. 사실 이거 정확하게 하려면 한 개당 테스트 몇 십 개를 해줘야지 어느 정도 편차가 잡힐 텐데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소음하고 온도값만큼은 어느 정도 걸러서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는 바뀔 게 없는 부분이에요. AS평가라든지 백플레, LED, 히트파이프 숫자, 전원부 같은 경우에는 제품마다 편차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거랑 가격을 조금 더 중점으로 보시면 좋겠죠. EMTEC은 그래서 세 가지 제품 전부 다 7점 정도를 획득했습니다. 7점이면 꽤나 높은 점수예요. 일단 이 정도 점수 가졌다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펠릿 거 한번 볼게요. 펠릿 제품이 RCDP EMTEC 블랙 에디션이라는 동일 제품입니다. 슈라우드 커버 모양만 살짝 다르고 방열판부터 시작해서 전원부, 기판 디자인 모두 다 똑같아요. 가격이 EMTEC 거보다 3만원 정도 저렴합니다. 3만원 저렴하면 꽤 큰 장점이거든요. 심지어 얘는 OC하고 논 OC하고 가격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OC 모델 산다 치고 무조건 OC 모델 사는 게 낫겠죠. 가격이 똑같으면. 클럭 조차도 블랙 에디션하고 똑같고 히파나 전원부도 그렇습니다. 근데 얘가 EMTEC 거랑 차이가 있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백풀이 플라스틱입니다. 백풀 플라스틱이 뭐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펠릿 OEM 나오는 저 제품이 전원부 온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해요. 90도 정도까지 찍힙니다. 근데 이게 백풀이 알루미늄 돼 있는 애들은 거기에다가 써몰패드를 발라서 온도를 꽤나 많이 낮춰줍니다. 적어도 6, 7도 이상 낮춰져요. 근데 얘는 백풀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 온도가 높게 찍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아쉽더라고요. 사실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은데 이게 똑같이 실점을 줬지만 특히 가격이 싸서 점수가 이렇게 높게 받은 거거든요. 가격이 평균 가격보다 3만원은 싸니까 3만원 이상. 근데 점수를 내 마음 같았으나 이거 마이너스 1점을 주고 싶어요. 왜? 백풀 때문에. 백풀 플라스틱이라는 게 이 라인업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원부 온도가 90도까지 찍히는 게 사실 정상적인 온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튼 그 점을 빼고는 참 가성비도 괜찮고 소음이나 보셔야 해피 온도 같은 것도 평균값에 가까운 제품이기 때문에 싼 맛을 산다 그럴 때 굳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라인업 제품과 동점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네요. 펠리에이프 지포스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까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가격이 좀 노답이에요. 이거 뭐 75만 팔으면 누가 사겠어? 75, 76, 80인데 지금 불몬 전원보다 더 빵빵하고 쿨링도 충분히 비슷한 놈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이게 그냥 소음이 증가한 만큼 쿨링이 좀 더 낮아가지고 1도가 까진 거지 둘이 비슷비슷하다 생각해요 불몬이랑 실제로적으로 전원보다 뛰어나고 AS도 괜찮고 이런 제품보다 더 비싸 기가바이트 게임의 옷이나 비전이 이건 조금 그렇죠. 사실 나는 기가바이트가 EMTEC 불몬보다는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조금 추천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수도 좀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얘가 9 플러스 2페이지에요. 눈으로 봐도 딱 보이죠. 이게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동일한 전원부 구성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케이블은 특별히 뛰어난 거 쓰는 것도 아니고 물론 부스트 클럭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 높게 뽑혀있는 상태지만 이유를 제외하고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고 이글은 한번 생각해볼 만하긴 한데 이글이 옷이 논옷이 가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살 거면은 논옷이 사서 좀 싸게 쓰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AS 쪽에도 특별한 장점이 없고 굳이 이걸 고를 필요가 있나 싶은데 아 여러분 생각은 다 할 수도 있겠죠. 일단 화이트 제품이 워낙 드무니까 나는 그냥 비전 없이 쓰고 싶은데요. 쓰면 안 돼요. 사실 뭐 전원부가 수명에 크게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 고주파 빈도 올라갈 수가 있고 추가 오버가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제 메이트만 없지 못 살 제품은 아니다. 하지만 추천하기에는 뭐 당연히 똑같은 가격에 좀 더 좋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기에는 좀 애매하다 정도로 기가바이트 제품 전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왜? 마스터 제품은 좋은데 이거 80만원이거든. 진짜 80만원이면은 지금 아시다시피 3080 준 거 좀 전에만큼 업어오면은 80만원 중후반에 업어와요. 3, 4만원 더 주면 이거보다 상당히 20% 높은 거 쓸 수 있거든요. 3080을 진짜 가격제 메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뭐 엄하고 비전이고 게임이 오시고 추천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취향이 맞아서 사겠다 그럴 때 말리지는 않겠지만 여튼 그 정도로 기가바이트는 평가 내용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MSI 거 보겠습니다. MSI는 아무리 찾아봐도 벤투스 리뷰는 없더라고요. 벤투스는 실제로 저도 제품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얘기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다만 보이셔피 트라이 프로저가 9플러스 2페이지인데 벤투스 전업업 페이지가 이거보다 좋을 리는 없겠죠. 솔직히 한 말로 동급이거나 더 낫거나 두 중에 하나 하나일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동급일 것 같아요. NCP 쪽에 나오는 모스펫이 품질이 좀 괜찮은 편이긴 해. 저거 지금 45원패로 찍혔는 게 평균치고 사실 피크치는 한 60 얼마 70 정도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근데 개수를 작게 썼고 기본 출력량이 낮은 것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원부에 대해서는 얘는 칠천할 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가격은 어 평균가보다 싼대요. 인정. 트라이 프로저가 평균가보다 쌉니다. 부스트 클럭은 평균보다 높은데요. 인정. 얘가 수요 선별해서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성능이 좀 높게 나온 편이에요. 그러다가 소음하고 온도를 잘 잡아요. 그래서 전원부 좀 마이너스인 거 빼고 그리고 이너 3D라서 AS 좀 구린 거 빼먹고 라고 이 제품을 생각하면 살만한 값어치는 있습니다. 가격도 크게 안 비싼데다가 소음에 민감하신 분한테 충분히 낮은 소음을 보여줘요. 이것보다 조용한 놈 개보죠. 터프밖에 없어요. 터프하고도 업체가 뛰쳐라 하는 수준이에요. 사실 터프가 한 0.5dB 낮아.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도 온도 낮고 0.5dB 차이 나고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트리리오 트라이프로저를 사신다 그럴 때 내가 비록 MSI를 크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품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특히 소음에 민감하신 분한테는 7점을 드릴게요. 다만 소음에 크게 안 민감하다 그러면 점수가 1점 정도 까진다 보시면 돼요. 얘가 나머지 부분에서는 큰 장점은 없거든요. 가격이 엄청 싼 거 아니잖아요. 저 정도면 평균가보다 조금 싸다 정도고 저는 약간 부실하고 거기에다가 AS가 아시아피 CS이노베이션보다 AS가 안 좋은 곳은 잘 없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MSI 제품이 CS이노베이션에서 AS 받을 때 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 6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는 여기까지 평가가 내리고 지나갈게요. 보니까 점수 잘못됐네. 이거 22233인데 233입니다. 참고로 벤투스는. 또 실수한 거 있나? 없겠지?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조텍 지퍼스 한 번 볼게요. 오 조텍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하나씩 보죠. 일단 조텍 전원부는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1페이저씩 더 붙어있습니다. 더 붙어있어요. 모습에서 똑같은 걸 썼기 때문에 당연히 코어에 할당할 수 있는 총출용량이 약간 증가한 상태죠. 조텍 제품이. 작기는 한데 전원부까지 구리게 쓴 건 아니에요. 부스터 클럭은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높은데 오시버전은 밑에 거는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똑같죠. 다만 팽개수가 작다 보니까 거기다 히트 파이프는 빡빡에 넣었어도 히트 싱크 작차가 작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느낌이 있겠어요? 소음이 좀 있거나 쿨링이 잘 안 이루어지겠죠. 백플라우고 AD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 소음이 좀 있어요. 소음이 평균치보다 한 1-2dB 정도 높아요. 거기다가 온도는 평균치보다 많이 높습니다. 4도 5도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타 제품보다 좀 높게 나온다. 소음이 약간 더 있다 정도로 느낄 거예요. 소음이 안 민감해서 소음을 무시할 수 있는데 일단 온도가 높게 나온다는 게 맞아요. 이게 지금 오픈 테스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인케이스에 들어가고 실내 온도가 다수 높다면 한 70대 후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조택 제품은 가격이 무척 쌉니다. 평균 가격이 71만 7천원 6천원 정도 좀 돼요. 얘는 얼마죠? 68만원 66만원이에요. 평균가보다 3만원 5만원 이상 싼 거죠. 그래서 사실 66만원에 업어올 수 있다면 이게 지금 카드가격이 들리거든요. 업어올 수 있다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 아닐까. 부가세 포함가격이 저게 하이템이 그래서 7점을 받게 되었어요. 노노시 버전 66만짜리를 업어올 수 있다면 싼 맛에 쓸 수는 있다는 거죠. 전원부 나쁘지 않고 싼 맛에 쓸 수 있다. AS 괜찮고 다만 다소 소음도 있고 온도도 높게 찍힌다. 온도 때문에 쿨링이 구린 케이스에서는 성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요정도까지 생각하시고 저게 거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갤럭시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갤럭시는 상당히 많은 라인업을 내놨는데 실질적으로는 SG 제품 보이 붙었나 갤럭시 붙었나 똑같은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 EX도 색깔만 다르지 똑같은 제품입니다. 블랙하고 화이트. 다만 EX 게이머 제품하고 그냥 갤럭시 지포스 3070하고는 다른 제품이에요. 요건 2펜의 기판은 똑같이 짧은데 방열판도 좀 짧아요. 방열판도 짧고 이거는 이제 3펜에 히트파이프 하나 더 높고 방열판도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러니까 총 4가지 제품 내놨다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 2개 같고 이거 다르고 이거 2개 같고 이거 다르고 한번 볼까요? SG 그리고 그냥 3070 제품 요놈들은 아시아피 전원이 8펜 하나다 보니까 전원부를 굳이 크게 강화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동일한 전원부를 채용했습니다. 밑에 EX 붙은 애들부터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는 1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그냥 3070 빼고는 싹 다 백플하고 LED를 주고요. LED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AS는 갤럭시 코리아이다 보니까 믿을만 하겠죠. 온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보다 약간 높아요. 약간 거의 평균 수준이고요. 소음은 평균치보다 약간 낮아요. 그래서 밸런스가 잘 잡혀있긴 합니다. 제품 자체가 EX 같은 경우 EX는 세 제품 다 그래요. SG도 똑같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그냥 3070만 조금 온도나 소음이나 높을 확률이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요.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EX쯤 오면 평균가보다 살짝 비싸가지고 크게 없는 편이고 또 밑에 애들도 따지고 보면 그리 싸진 않아서 약간 애매한 가격에 속합니다. 갤럭시가 현금가는 싼데 얘가 카드가나 아니면 세금 포함 가격이 되면 조금 조금 높은 편에 속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쓸 정도는 아닌데 뭐 기가바이트 거보다는 평점이 좋죠. 못 쓸 정도는 아닌데 강추하기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강추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갤럭시 EX 정도 는 살만하다. 그리고 사실상 갤럭시 EX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온도도 평균 이하였거든요. 평균 이하였으니까 아마 제가 이제 자체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고 나면은 요게 한 6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아요. 6점 정도만 돼도 살만하거든요. 물건이 있을 때 또 현금가로 구매할 수 있을 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은 제품이겠다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 EX는 2만원이나 비싸니까 일단 가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EX랑 EX 게이머랑 크게 차이는 없을 거거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갤럭시는 여기까지 컬러풀 지포스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컬러풀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음 톰워크가 정말 싸게 나왔어요. 싼 맛에 쓸만합니다. 파운드스 에디션하고 똑같고 실제로 톰워크 쟀을 때 온도랑 소음이 평균 평균취 정도 나와요. 그게 나쁘지 않은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울트라를 재봤을 때는 울트라 제 값에서는 자세 테스트 결과에서는 소음이나 온도가 평균취보다 약간씩 더 낮은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어드밴스보다 저는 울트라가 좀 더 마음에 들었거든요. 다만 국내에는 일단 테스트 결과가 없고 다른 쪽에서 그리고 해외 매체도 찾아보면 있긴 한데 비교할 대상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여기에 추가 점수를 주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6점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AS가 다소 아쉽긴 합니다. 웨이코스가 보통이거나 보통보다 좀 못하거나 수준이라서 AS가 아쉬운 거 빼면은 이 제품군은 울트라부터 불칸까지 크게 나무랄 건 없다고 봐요. 특히 불칸은 진짜 아낌없이 때려박은 제품으로 보이거든요. 탄탈캡에다가 SP캡을 혼용해서 같이 쓰고 있고 탄탈캡이 주요 입력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셔야피 MOSFET도 가장 많이 썼습니다. 14 플러스 4 페이지에서 총 18개 드라이브 MOSFET을 사용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불칸은 돈값을 하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딴 제품보다 6만원밖에 안 비싸는 게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트위시를 이렇게 짜놨습니다. 물론 3070은 거의 80만원 돈에 가깝게 사는 거는 그리 추천할 방법은 아니지만 불칸은 진짜 내가 탐날 정도로 제품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뜯어서 확인을 해봤을 때도 그래요. 컬러풀은 일단 테스트 결과가 비교할 만한 게 마땅히 없어가지고 제가 점수를 팍팍 많이 주진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중앙에 있는 세 제품은 6점 정도에 해당한다. 정도 보시고 취향에 맞다면 사셔도 문제는 없겠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게이너드 거 안 보겠습니다. 게이너드는 펜릿하고 동일합니다. 가격도 펜릿하고 동일해봤는데 게이너드 AS가 CS이노베이션이에요. 물론 CS이노베이션 치고는 잘해주는 편에 속하긴 하는데 게이너드 거 살 바에 그냥 ST검 쓰는 게 낫겠죠. 똑같은 제품이면 마찬가지로 백플을 플라스틱 사용했기 때문에 전원본도가 좀 높게 나오는 편이면서 판더세대이셔보다는 약간 높은 전원부와 그리고 좀 저렴한 가격들을 형상하고 있습니다. 소음이나 온도는 거의 평균치에 가깝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분명히 ST검 제품인데 이걸 굳이 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백플이 플라스틱이라서 전원보다 좀 높아도 낫지지 않다고 하시는 분은 펜릿거 쓰시고요. 게이너드나 똑같은 제품이면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겁니다. 더 싸게 내놓지 않는 이상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너3D 지퍼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너3D 제품이 흠... 4080 때도 그랬는데 3090 때도 아니 3070 때도 사실상 온도랑 소음이 평균치보다 약간 높게 나오나 봐요. 그런 것 치고 또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아요. 71만원 75만원인데 그 4펜짜리는 4펜짜리는 굳이 살 필요성이 없애워 보이고 4펜짜리는 취향이 맞다면 사겠다 하는 거 굳이 말리지 않겠는데 아니다. 말리고 싶어요. 솔직히 온도가 다른 제품보다 높게 나오거든요. 이게 조택하고 온도가 크게 차이가 안나요. 조택하고 1,2L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꽤나 높은 온도를 찍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소음이 조택거보다 확실히 조용한 것도 아니야. 조택하고 소음 데시벨도 거의 비슷하게 찍혀요. 아... 물론 아이너비아가 AS가 나쁘지 않은 편이긴 한데 이거 노말이라 하기보다 굿해라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장점은 없어요. 가격이 더 싸지거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새 바이오스가 나오거나 그래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인어 3D는 그래서 추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음... ASUS ASUS 지포스 한번 볼게요. ASUS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KO는 가격적 메리트가 있습니다. 노노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3만원 정도 차이 나고 오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2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요. 노노시랑 호시랑 실질적으로 뽑기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저렴한 맛에 노노시 사는 게 좋겠죠. 10 플러스 2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운더스 에디션 보다는 조금 나은 전업을 가지고 있고요. 음... 부품 품질도 나쁘지 않은 걸 사용했어요. 컴포넌트 품질을 한번 봤을 때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에는 꽤나 높은 페이속입니다. 노노시가 1, 7, 5, 5고 파운더스보다 30 높죠. 오시 버전 같은 경우에는 1, 8, 4, 5에요. 꽤 많이 높죠. 1, 8, 4, 5.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걸 테스트해보면 상급 제품들하고 다 비벼요. 성능 자체는 제가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 기준으로 온도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 약간 높고 소음은 평균보다 조금 있는 편이에요. 한 1dB 아니라 2dB도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소음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세 테스트 결과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온도 문제는 크게 안 삼아 됩니다. 혹시나 본인의 상품치고기 온도가 너무 높다면 AS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높아요. 실제 인케이스 테스트에도 높게 안 나와요. 80도까지 안 찍습니다. 그런데 소음은 조금 있는 거 맞아요. 거기까지 평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요는 터프를 얘기해드리겠는데 터프는 터프입니다. 80 터프가 어땠어요. 가장 강력한 쿨링과 확실하게 낮은 소음을 보여줬어요. 7곤도 동일합니다. 물론 쿨링 솔루션이 조금 바뀌긴 했는데 슈러우드랑 펜을 동일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히트싱크가 그리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메모리는 또 독립 쿨링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촘촘한 히트싱크가 따로 단건 아닌데 히트파이프가 아니고 그냥 넓은 판 하나 달아났긴 했거든요. 그래서 분리해를 나타보니까 GPU는 확실히 잘 잡혀요. 그리고 부스트 클럭도 꽤 높은 편에 속하고요. 1845 그런데 국내에 풀리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제품은 정말 괜찮은데 여러분 사고 싶어도 못 살 거예요. 만약 구할 수 있다면 터프 추천드립니다. 스틱스 같은 경우에는 80하고 쿨링 솔루션이 똑같아요. 무게감도 같고 건버스도 똑같고 사이즈 동일합니다. 안에 사용했는 슈러우드 모양이나 LED나 아니면 펜같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80때는 터프한테 스틱스가 많이 밀리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70때는 스틱스가 크게 안 밀려요. 터프랑 비교해도 크게 안 밀리니까 상급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야 되나? 온도 자체는 터프보다 1도 1.5도 정도가 높게 찍힙니다. 소음도 뭐 한 0.5DC를 높긴 한데 그게 완전 2등 정도의 소음이랑 쿨링이거든요. 터프 바로 그냥 다음이라는 얘기에요. 최상급 쿨링 솔루션과 최상급 소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다가 부스트 클럭 보이시죠? 제일 높거든요. 수요 선물도 확실히 70쪽에서는 어느정도 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스틱스는 정말 좋은 제품이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가격적으로 꽤나 비쌀거에요. 일단 가격이 고개가 안되는데 물건 풀리면 이걸 추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미가 듭니다. 일단 전제품 중에 점수는 제일 높게 받았어요. 무려 9점입니다. 왜? 전원부 빵빵하지 클럭 제일 높았지 소문도 문제없었지 백플레이 리디? 다 당연히 다 달려있고 뭐라 할게 없던 제품이었어요. 저건 분명히 상급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거 색칠 안해놓은거는 가격이 도대체 얼마나 나올지 조금 무서워서 빼놨습니다. 일단 상급 제품 생각한다면 한번 노려봐도 괜찮을 제품 녹스 칠해줄까? 일단 칠해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가격도 혹시 쌀지 모르잖아. 자 에브각과 얘기하겠습니다. 에브각 그거는 XC 시리즈는 사실 이제 블랙하고 울트라가 그냥 백플 있고 없고 차이밖에 없거든요. 파운더스 기준이고 클럭이 높지도 않고 EMT에서 AS는 괜찮은데 가격적인 메이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사실 넘어가는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또 FTW3는 달라요. FTW3가 내가 30, 80때문에 소음이 좀 있다고 했는데 70은 소음이 그리 안 커요. 아무래도 총 발연량이 확인이 줄어들었으니까 100W 가까이 전력소비는 줄었거든요. 80에서 70 오면서 그 다음에 펜이 빠르게 안 돌아서 소음이 높지 않은 탑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코어 온도도 상당히 잘 잡는 편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스틱스랑 얘랑 또이또이에요. 잘 잡아. 잘 잡습니다. 트리어도 여기 들어가면 될 거에요. 셋 다 쿨링 솔루션이 참 괜찮은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게 터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놈의 가장 큰 특징은 전력소비랑 최대 해제치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동으로 볼 때 유리한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수율 뽑기만 좋으면은 기본으로 사용할 때도 가장 높은 부스트 클럭을 잘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최소 부스트 클럭을 유지를 잘해줍니다. 전력을 조금 더 높은 폭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모스팩도 괜찮은 거 썼고 총 14페이지고 여튼 이것도 상급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격만 잘 잡아준다면 살만할 것 같은데 이게 스틱스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튼 스틱스는 이거랑 비슷한 등급인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PNY라고 이거 수입해 오는 회사가 두 개에요. 마닉하고 제시연인데 마닉거보다 제시연 게 조금 더 쌉니다. 다만 마닉AS는 굿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얘는 7점 줘도 돼요. CSI는 제시연일 경우 구리기 때문에 6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가액점베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2점을 받고 전원부도 파운더스 등급도 좀 나았기 때문에 1점 받고 백프리 쓰니까 여기 1점 받고 이상하게 소음하고 온도가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나 근데 이 제품 테스트 안 해봐서 일단 아니 작은데 낮게 나온다고?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은 있긴 해요. 있긴 한데 해외 리뷰 좀 더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제가 확실히 낮다 그러면 다음번에 자체 테스트 결과까지 섞어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추천 제품이 나니다. 언급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까지 출시된 제품을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렸어요. 총 몇 종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자 그러면은 최종 정리 겸 추천 제품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EMTEC에서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는 터보 젤슨 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80대는 다르게 이상하게 온도랑 소음이 역정되어 있는데 음... 이거는 실제 내가 테스트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거 잘못 적어놨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거꾸로 돼 있던데 사실 이거 K4존 거거든요. 이 값은 대... 이렇다 그러면 솔직히 터보 젤 살 이유가 없잖아. 여기 셋 쪽에서 산다 그러면 나는 블랙 에디션 쓸 것 같아요. 블랙 에디션이 어... 솔직히 쿨링 솔루션하고 소음도 충분히 괜찮고 얘도 뽑기 원 좋으면 그냥 성능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이거 쓸 것 같아. 펠리 거는 EMT하고 겹치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니까 3만원은 꽤 큰 돈이거든요. 저는 이거 가고 싶어 하신 분 있을 텐데 전원보도가 살짝 높은 게 좀 쪄하니까 그거 고려하시고 사세요. 그래서 여기 여기는 그냥 살만한 것 같아. 기가바이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땅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넘어갔습니다. MSI 지포스는 여러분 소음에 민감하다 그랬을 때 그럴 때 트라이 프로즈는 고를만 합니다. 다만 트라이 프로즈 특성상 파운드 세대션 기반의 전원부에다가 깡클럭을 좀 올려놨기 때문에 고주파음은 좀 있어요. 얘가 펜소음은 적은데 그거는 한번 감안하시고 구매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택 지포스는 싼 맛에 쓰는 제품 사겠다 그러면은 나는 예산이 이거밖에 안 돼서 그러면 말리지는 않겠어요. 다만 약간의 소음이나 약간 높은 온도 정도는 각오하고 사시라.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형은가로 구매할 때 EX 시리즈는 한번쯤 고려해볼 만하다. EX가 실제로 내가 테스트할 때는 요거보다 좀 더 괜찮은 값이 나와가지고 나는 밸런스가 잘 갖춰진 제품이라고 생각한다. 구매 고려해보도 괜찮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 같고요. 컬러풀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드밴스가 좀 점수를 높게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사용해본 결과 울트라도 괜찮더라. 얘네들 평점 한 6점 정도라고 생각하고 음 취향이 맞는다면 일단 화이트 제품도 있고 울트라는 EMTEC 제품보다는 약간 AS쪽에서 아쉽긴 하지만 살만한 제품이다. 사실 EMTEC이 지금 AS점수 2점을 빼버리면 이거랑 점수 차이가 없거나 이게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보시고 구매 목록에 넣어두셔도 괜찮다고 얘기하겠네요. 개인어드는 굳이 EMTEC 아니면 저 펠릴 게 있는데 굳이 인어 3D도 굳이 ASUS 같은 경우에는 KO 싼 말쓰겠다. 이것 때문에 말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 보시면은 어줍지 않은 하급들 보다는 약간 나은 편이거든 그래서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구할수면 터프고 하는게 참 괜찮아 보이고요. 스트릭스도 70만원 중반 정도에 나온다고 하면 세벌만 하겠네요. 이게 70만원 후반까지 넘어가서 80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면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에브가 같은 경우에는 XC3 시리즈는 크게 메리트가 없고 여러분이 장난감처럼 오버해서 갖고 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FDW3는 좀 괜찮은 제품이 될 수 있다. 오버를 할 수 있게 가장 적합한 제품이다. 기본적인 성능이나 온도 이런 것도 다 평타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P&I는 제가 아직 실제품을 못 봐가지고 추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결과가 믿어야 될지 약간 애매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고 추천제품을 마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도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도랑 소음은 아직까지 제가 자체 테스트 결과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차검증을 하지 않아서 적당히 참고만 하시고요. 뭐 전원부나 힙합 펜 뭐 AS 이런 평가 같은 경우는 약간 주관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사실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격하고 일단 뭐 전원부 이런 거 참조해서 여러분이 사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까라 생각하며 이번 첫 번째 버전은 마무리 시켰습니다. 다음번에 제 자체 테스트 결과 끝나면 리버전에서 또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보도나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정국.